추천서, 대입추천서 이런 경우는 제가 애들한테 그림사장 뒷면에 추천서 있죠? 이게 첫 시간 오리엔테이션 자료들이에요. 애들한테 선생님은 여러분이 노력한 만큼 추천서를 전교생, 너희반 다 써줄 수도 있다. 가만히 내용을 살펴봐라. 선생님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는지 물어봐요. 애들이 쭉 봅니다. 선생님, 제 의견이 몇 줄이나 들어가 있나요? 추천서요. 맨 마지막 한 줄밖에 더 들어가 있어요.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. 시작! 학생의 창의력, 이스라엘의 성실성으로 훌륭한 이스라토가 되리라 믿어 추천합니다. 결국은 추천서는 선생님이 쓰는 거야? 너희들이 쓰는 거야? 저희들이요. 너희들이 한 만큼 선생님이 추천서를 빼고 가격 채워볼 수 있어요. 그 언니는 수원대미대 6명 뽑는데 입학사정관으로 합격했어요. 프로젠이 추천서요. 네, 그렇다.